앞돌리기 패턴 2번과 비슷한 배치입니다.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이 배치도 김경률 선수의 앞돌리기 레슨 중 하나인데요. 앞돌리기를 할 수 있는 각, 즉 공간이 매우 좁죠? 이럴 때 회전을 많이 사용하고 얇은 두께로 치려고 하면 두께 실수가 많아집니다. 회전량을 빼고 너무 얇지 않은 두께로 공략하는 방법이 좋습니다. 여기서 얇은 두께를 치는 방법을 소개하면 가까운 공을 얇게 칠 때는 연습을 통한 감각으로 쳐도 어느정도 좋습니다. 하지만 멀리 있는 공을 얇게 칠 경우에는 감각에만 의존하면 실수가 많습니다.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적구의 옆에 수구가 맞을 때를 상상하여 가상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가상의 공의 중심을 향해서 내 공을 보내는 기분으로 치면 좀 더 정확하게 칠 수 있습니다.